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미안해요 애기들이 있는 면들이 막 흔들어가지고 네 괜찮았을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땡큐 땡큐 바이바이 하다시 귀인 바이바이 네 언제든지 자리가 생기면 앉아서 보세요 네 뭔가 말투가 앉아서 봐주세요 네 자 이제 다음곡 가볼까요? 네 다음곡 가기 싫진 않고 네 말하고 싶네요 아까나 또 마그네틱도 괜찮고 괜찮고 아니면 마그네틱 좋아요? 오 진짜? 그러면 마그네틱 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물만 한번 마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막 거기 시작한 분들 제가 한국말이 그렇게 잘하지는 없다거든요? 네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외국에서 온 사람이거든요? 그래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음악 검색하는 사이에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네 보세요 카가와 유 유 카가와 네 자 와우 와우 마그네틱 아 그렇게 귀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혹시 마그네틱 나 출 수 있다 진짜 진짜요? 오우 출 수 있어요? 추고 싶어요? 진짜? 진짜? 잘 출 수 있어요? 잘? 진짜? 와우 자신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어디 부분 알아요? 어느 부분 알아요? 후렴? 후렴이요? 자 그러면 후렴 때 나와 볼까요? 혹시 혹시 길게 아시는 분 진짜? 진짜요? 어디 알아요? 진짜? 1절 알아요? 1절 알아요? 2절? 후렴 후렴은 알죠? 네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후렴 때 나와주세요 아시겠어요? 네 이 분이랑 친구 두 명 또 있나요 혹시? 나 후렴 할 수 있는데 네 없어요? 네 이럴 때 친구한테 야 너 할 수 있잖아 에헤헤 이런 거 많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세 분 후렴대 들어와서 춤추고 2절 때 바로 나가주시면 돼요 오케이 후렴만 같이 주는 걸로 네 자 오 마그네틱을 같이 추는 건 처음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그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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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치 찾을까 네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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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